오늘의 뉴스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을 향해 정보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차 당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돼도 투쟁 수위가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교를 찾아 정시에 무관심하면 저질인간에게 지배당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도 출석했는데 총선 전날 재판이 잡히자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타조가 출몰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건데 1시간 만에 포획돼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에이가 전담 통역사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 연루서를 공식 후인했습니다. 통역사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도박 사실도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뉴스 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